개념 강의는 필수 셔, 응. 선생님 문과라는 썰이 있던데, 이과 수학 가능하신가요? 그런지면 다 나올 줄 알았어. 하, 이거 씨. 아, 딱 말할게. 너 씨, 너 알바지? 야, 같은 업계에 사업식이 이르지 맙시다. 당신 나 IP 추적할 거야. 들어오셨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가르치는 김민우입니다. 여러분들,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 마세요. 우리 첫 만남이잖아. 여러분들, 개념 강의인데, PDF 다운받으셨어요? 유형 해결의 법칙인데, 나중에 교재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은 교재를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들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교재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플랫폼 자체가 저도 이제, 처음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슈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요. 어제 또 수시 발표 난 친구들 중에, DM 많이 오더라고. 뭐, 재수 가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 오실 때, 여러분들, 죄책감을 갖고 오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 어제 계속 패스 가격, 아, 진짜 높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 조교랑 3시까지 싸웠어. 수강료 1,000원만 입금해주시고, 이제 강의 좀 시작을 하자. 여러분들, 영어 되세요? 고치된 거 아시나, 여러분들? 아, 나 여러분, 딱 말해. 수학 강상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사실 유학도 갔다 와가지고, 영어도 좀 치는 편이긴 해, 근데. 어, 그러니까, 나 이 말은 안 할게. 이 말은 안 하고, 나 그냥 가자, 여러분들. 오늘 수학이니까, 불가능이라 없으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들 마시라고.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나 수학 김민우인데, 이런 거 나 되게 오글거리는 타입인데, 수학은 누구나 김민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제 가능세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딱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가능세계라 하셔? 응.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 형 나, 아, 형, 형, 아니. 지금부터 공부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가란 말이야. 명단이 좀 체크가 됐나, 오늘? 그, 수강료가? 여러분들, 그 수강료를 안 내셨어? 아, 이게 설명, 야, 요즘 핑거프린스 세대지. 아, 이거 다 안 읽고 들어오네. 어플 밑에 다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5년짜리 거리인가요? 아뇨, 아뇨, 아뇨. 1년짜리죠. 1년 안에 수능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강료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유명한 오타 강사 현우진 선생님이신가요? 아, 그, 여러분들, 그, 타사, 뭐, 엠사, 아, 나 딱 말할게.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야, 나가, 그냥. 듣지 마세요. 좋으신 선생님들 많은데 왜 왔어? 그런 태도로 일관할 거면은, 하지 마, 그냥. 자꾸 강사 비교하고, 학력대 아저씨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그것만 하고 계세요. 계속 비교분석하는 전문가로 남아줘. 어우, 그냥, 방구석 평관이 너무 많다니까? 나 이거 이제 이 업계 뜨고 싶다고 나 얘기하거든, 진짜.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애들하고 롤인하러 가. 알겠지? 저희 명단 좀 체크해 줬어, 얘네, 얘네. 내가 하면서 허수시거든? 이렇게 다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되죠, 조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글 폰 보고 아까 걸러내셔야지, 왜? 그러니까 수학료 받고 온 인원만 했어야지, 지금 엑셀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 나 조교, 참, 난 3일 전에 잘랐는데 또? 선생님 수업료 1,000원 너무 비싸요, 555원으로 깎아주세요. 아, 요즘 잼민이라고 하나? 야, 김잼민.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아, 나 돈가, 나 이런 얘기 안 할게, 그냥. 아폴로도 못 사먹고, 요즘 아폴로 파나? 야, 교재 얼마, 이거 15,500원이거든? 이게 또 15,500원 이기지? 아, 왜야, 이거. 아, 피니 웃지 마세요. 아, 피니 이거, 피니 웃으시니까 나 웃었죠. 아, 왜 그러세요, 피니. 여기, 그, 저기 뭐, 뭐라, BJ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얘들아. 뭐, 소꿉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아닌 친구 들어온 거고, 뭐, BJ 이차하면서, 여러분, 나 사고 난 거 같아. 지금, 나 일부 공개가 지금 아니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커리큘럼 소개를 먼저 들어갈게요. 커리큘럼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 그, OT가 수업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수업 중이거든? 어, 그 다음에, 아. 끝나고, 남아 그냥, 알지? 여러분. 나 진짜, OT가, 진짜. 넌 진짜,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진짜. 자, 여러분들, 필수 개념 적혀있죠? 제 수는 뭐다? 필수. 아, 그, 여러분들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따온 거예요. 개념 강의는 필수셔, 응. 선생님 문과라는 썰이 있던데, 이과 수학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그런지면 다 나올 줄 알았어. 하, 이거 씨. 아, 딱 말할게. 너 씨, 너 알바지? 하, 하, 하. 핀, 편집하지 마세요. 나 이거 지금 요즘. 하, 하, 하. 같은 업계에서 합치 기르지 맙시다. 당신 나 IP 추적할 거야. 하, 하. 웃지마. 웃지 마셔. 상징적인 숫자인 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웃음을 주기한 거. 아니, 커리큘럼 나 원래 그냥 대충, 그, 이것이 개념이다. 이렇게 그냥 평상으로 지르려 했는데, 기획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요즘 안 된대. 어, 뭐 애들 뭐 웃지 않으면 듣지 않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은 거야. 나, 여러분들. 자조적으로 가는 메타니까. 내일 여러분들 강의로 제가 증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가슴 심한데, 그러니까 이때는 안 자는 구간이거든. 구평전까지 선생님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면요기 없어서, 그러니까 가슴으로 해야 돼, 공부를. 그러니까 머리는 없어. 니 뚝배기가 깨졌거든. 아, 미안해. 미안한데 맞아. 팩트야. 가슴으로 하셔, 공부를.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운명 파이널입니다. 우리 파이널까지 온 거는 우리 간의 운명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는 거야,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파이널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좀 결제를 해주시고, 믿고 따라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커리큘럼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교재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유형을 다 다뤄요, 여러분들. 여기 방점 찍어주실래? 우리가 여러분들 비문학 읽을 때도, 이런 어떤, 여러분들. 수식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국 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수집 유형화 분류하셨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발작을 일으킨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능 문제인데 뭐 내신을 왜, 나 안 받아. 그러니까 믿어. nothing is impossible, 믿어. 자, 포인트 2 들어갈게요. QR 오답노트인데, QR코트가 여기 좀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자동 생성하는 앱을 제공해요. 여러분들 만든 오답노트, 다 쓰레기예요, 사실은. 다 조금만 안 풀리면 오답노트 다 넘기고, 그럼 여러분들, 그 오답노트 두께가 개념고재보다 두꺼워져. 그런 오답노트 하지들은 바로, 수업소에서 여러분 배운 내용 바탕으로 오답노트 만들어갈게요. 자, 교재 소개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이만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조교가 여러분, 만회를 하네. 아까 지금, 오타 쳐서 진짜 여러분들, 손찍었나 할 뻔했는데, 물론 싸움 지지만. 갑자기 음악이 여러분들, 종강이야. 그러니까, 페어 웰컴이에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시작이죠, 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무대로 다시 만납시다. 세상에 경쟁자는 없는 거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 몸속에 너무 많은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예, 감사합니다. 너무 심취해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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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